집에 사고 있었다고 들었어요. 이찬희는 좀 괜찮아요? 우리가 서로를 걱정해 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. 당분간은 그만하자. 너한테 신경 쓸 정신 없어. 지난번 일 합의서예요. 이걸 왜 갑자기? 대신 언니네 집에 그랬다는 그 하우스 헬퍼 아줌마 좀 도와주세요. 그 아줌마는 네가 왜? 두 사람 아는 사이야? 오갈 데 없이 혼자인 사람 처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. 잘 나가는 변호사라면서요. 정말 그 이유 때문이라고? 너 무슨 수작인 건데. 합의 필요 없어요?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